야 너 왔죠? 너무 심심하던 파란아이는 스위치를 둘러보다가 다임나이트를 아는 빨간 친구를 발견했어요 꿈수를 참을 수 없던 파란아이는 저도 모르게 두뇌를 보내고 말았답니다 헐 다임나이트 멀티 열어준 누나 내가 들어갈 아 김블루구나? 저리 가 김블루 나 못 믿어 그거 맞아? 블루야? 그래 그래 들어와라 오케이 안경은아 하이 간다고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려 가고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히어로가 간다 내가 왔어 내가 왔어 간다 악녀들 건드려 다 해결했어 걱정하지 말라고 야 멋있다 열어 아니 너 이거 게임 했었구나 다임나이트 나 이거 깼어 엔딩도 봤어? 아 그럼 그럼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이거 어디 서로 공격은 안 된다고 뭐 해야 돼 어디까지 왔어 어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나 다섯 시간 동안 했다면서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간 거야? 아 저기다 저기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여기 여기가 간축소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간축소? 메인 퀘스트 밀어주는 거야 같이? 아이 그건 도와줘야지 야 여기 무슨 이상한 거 있는데? 도적 캠프래 도적 캠프 갈까? 아 좋지 여길 다 뚫어야 될걸? 도적 캠프 어 아이 씨 뭔 짐 어디였니? 나 위에 있는데? 손을 잡아 옳지 뭐 다 먹었다면서 손을 잡아? 들켰어? 이래서 눈치 빠른 사람이란 이 정도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이거 뭐야 여기 위험구역이래 누나 위험하대 우리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에이 씨 블루가 도와줄 테니까 너 고수잖아 도와줄 거 있는 거지? 아이 그럼 그럼 나 지금 열심히 도와주는 중 어 이제 다 도우는 중 오케이 오케이 블루야 덕분에 잡았다 아 역시 역시 너 아까 즐거워하니까 기분 좋네 갱 리더를 잡으라는데? 리더 잡아야지 안 잡고 뭐해 리더가 어딘데? 리더? 그거를 찾는 게 누나의 역할이 아닐까? 내가 리더라면 꼭대기 있을 거야 거기 리더가 있어? 어 리더 있다 누나 리더 괴롭히고 있을게 빨리 와 응 오고 있는 거지? 리더 곧 가시겠는데? 누나 기다리는 중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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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위에 있지 얘? 이거 뭐야 어떻게 올라갔어 저기 어? 올라가지네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어떻게 했어? 되던데? 안 된다 개야? 개야! 죽었나본데? 아니 자살했나본데 근데 너 옷은 진짜 개 강단다 이거 11만원 흑우 에디션 아 진짜? 어 흑우 에디션 스킨이야 쩔지? 아니 근데 약간 그 11만원이라고 들으니까 되게 별로인 것 같거든 어? 누나 메인케 하러 가자 이제 누나 가야돼 뭘 가 어디 가? 누나 약속이 있다고 야? 어디 가? 남친 없잖아 거짓말 하지마 아 문서에 누나 남친 있지 누나 남친 한 5명 정도는 있어 진짜 가야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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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그럼 진짜 진짜 가야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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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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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내가 납득되게 설명해봐 김블루가 집착하는 이유 한 관문만 더 깨면 체크포인트가 생겨서 다음에 게임할 때 편하기 때문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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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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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진짜 진짜 그러니까 진짜 진짜 가야 되는 이유가 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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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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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사네. 나 무기는 못 줘? 무기? 기가 막힌 거 하나 있긴 한데. 받아졌어? 177? 말이 돼, 이거? 한 번 맛 좀 볼래? 우와, 이거 뭐야? 그거 들었으면 이제 못 자지. 이제 뽕 맞춰서 가자! 안돼, 나 가야 된다니까. 어허, 엑스칼리버 손에 들고 지금. 잠깐만, 블루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이거 기속템이라서 이제 못 받아. 누나만 가질 수 있어. 나 안 떠, 여기. 봐봐, 봐봐. 안 되잖아. 어, 되네? 이거 왜 되지? 누나, 메인 키 하나 깨워가자. 안 돼. 딱 한 간분만. 딱 하나만. 하나도 안 하고 갈 거야. 진짜 지금 키자마자 꺼? 아, 나 진짜 현기증 나게 할 거야, 나 지금? 김씨. 이렇게 이제 도끼 먹고 튈 거야, 그거? 맛있는 거 좋은데? 그럼! 당연하지, 맛있는 거 먹고 튀어야지. 잘 먹고 갑니다, 꺼! 아니, 당근이요.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오늘 우리의 목표를 설명하지. 오늘은 악요나의 스토리를 도와준다. 예아. 이야! 하지만 악요나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적당율인 뒤에서 서퍼스를 하겠어. 난 무기도 다 빼놓고 왔지.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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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저기 싸운다. 형, 저기 싸운다. 도움! 아니. 나도 껴야지! 이야! 개판이군. 오잉! 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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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얘가 나 떼는 건데! 누나! 으아이! 아휴. 나 죽여버렸어. 야, 형, 뒤에서 성격이야! 야, 어떡해! 야, 어떡해! 지를까? 아주, 양아치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양아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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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 니. 영아 진짜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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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니 눈알. 꽉! 잰, 도, 갱인가 봐. 응, 난 날아갈 거야.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너무 귀엽다. 미친, 난 죽었다. 어? 이걸 사네? 살 줄 알고 있었죠? 얘가 죽을 거 같아! 내가 죽을 거 같아! 응, 안경은 안 들어. 어? 꼭 살아. 도와주러 왔다 그러지 않았어 너네? 아 맞다 그랬었지 우리? 하는 중! 도착했는데! 히어로 랜딩! 음 맛있다! 여기 왠 책이 있는데? 마음이 양식인가? 아 근데 저거 이건 진짜 뭐야? 책이 있는 여기는? 아 따뜻하다 캠프파이어 여기 앉아있으라고 인대하니까? 이렇게 좀비 생활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지민유 농사지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었지요 농사지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놈이에요! 누가 말했어 누가 저흰 아니에요 갑자기 농사지어 머리통을 그냥 날려버리네 일로 오세요 농사지으세요 다들 다음 생에는 농사지을 수 있게 만들어드렸어 아니 농사는 연다 가지고 싶은데 왜 저 사람들을 너 할 수 있지? 그럼! 나 오줌 썰 뻔했어 그렇게 디테일한 거 안 궁금하니까 얘기 안 해야돼? 나였으면 진짜 도착했다니까 어 여기서 어 어 이거 색깔 말아 이거 아주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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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저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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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 나도 모르게 비 눌러서 망언경으로 가버렸지 뭐야 오워리 하하하하 위 눌러서 망언경으로 가버렸지몰 하하하하 야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새길거야? 근데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이벤트 아니야 여기 있었어 있었다고? 난 왜 처음 보는 이벤트냐 진짜 뭐여 데몰리셔 가 있는데 저기 저놈을 잡아야돼 누나! 누나! 데몰리셔 좀 잡자! 데몰리셔가 누구야? 데몰? 친구, 친구! 리셔? 데몰... 데몰이긴 해! 어, 많이 커! 많이 커? 오케이, 금방 가! 나 다운은... 안 돼! 기다려! 마닉! 마닉! 살아나! 오, 누나 싸운다! 보여주나? 이겨라! 이겨라! 누나 잘 싸우네, 은근. 이야! 데이! 헤이! 헤이! 잠시만, 저거 내가 준 칼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자식, 네가 준 칼로 싸웠어. 그럴 줄 알았어. 왠지 데미지가 저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여기 진짜 개어려운 건데? 벌써 여기라고? 여기에 개 있어. 아, 그... 바이럴! 바이럴은 마케팅 아니야? 어? 바이럴 마케팅? 이제 어떡해. 우리 또 낫장 뜨는 거야? 1, 그냥 무시하고 간다. 2, 조용히 간다. 3, 다 죽인다. 다 죽인다. 에잇! 모르겠다, 아네. 야, 볼렛이 나본다! 왜 나야, 미친! 난 미안해! 내가 볼렛이 그거 할게! 아, 엘보 맞음! 나 바로 죽었어! 아, 볼렛이 못 이기는데 우리? 아니야, 그냥 우리 런치면 저거 뚫을 수 있을걸? 뚫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될 텐데? 몰라, 너도 왔어. 엘보 맞아. 아, 그만 먹고! 들켰어? 어? 엘나야, 너 머리 위에. 어서 와. 하하하하하하 이걸 어떻게 하지? 잠시만. 잠깐, 노력을 해볼게. 이렇게 해서 얘를 죽여보자. 꼭 내 앞에서 그래야겠어? 데뷔지 받았냐? 아니. 전혀 안 봤니? 이런 젠장! 가서 엘보 맞고 와! 내가 싸워. 신실! 한단 말이야. 신실! 하하하하하하 런 치는 걸로? 런이 정답이야, 이거는. 런하고 세 명 중 한 명은 산다라는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가봐, 가봐. 고, 간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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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달려! 왜 아무도 없지? 왜 아무도 없지? 왜 아무도 없지? 왜 아무도 없지?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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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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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누나! 오, 데데. 오, 데데. 오, 데데. 오, 데데, 데데. 못 깨살려니? 왔구나. 나 슬슬 가야 되는디? 아, 근데 여기 부분 좀 많이 걸리는데 누나 괜찮? 안 됐는데.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었어? 밤 샌다며. 아니야, 농담이지. 밤 샌다며. 저 가야 된다고요, 김블루 선생님. 일로 오세요, 지나가세요. 따라오세요. 보내실 생각 있나 봐. 가야 한다고. 멈춰. 갈 땐 가더라도 이 스토리를 밀어야 돼. 멈춰, 이거 오래 걸린 데잖아. 아니야, 아니야. 금방 끊어, 금방 끊어. 다 왔어, 다 왔어. 룬다야, 안녕. 오늘 정셨어. 응, 응, 누나 들어가. 두 명의 허락이 필요해, 아직 안 돼. 블루 이거 좀 많이 심심하니 연다야? 요즘 좀 외로운 많이 타긴 해, 쟤. 아, 진짜? 아, 어쩔 수 있어. 빨리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될 텐데. 블루는 못 만들 거야. 아, 맞아. 둘이 커플이라고. 나를 왕따 시켜? 아유, 재밌었다. 그래, 누나 들어가 봐. 저번에 같이 합방하기로 해놓고 또 버려지지만, 이해할게. 연다야, 얘 진짜 웃긴 놈이다.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봐. 다 죽어. 어, 들렸어? 응, 치료해줄게. 이게 바로 츤데레인가 봐. 그래도 부르는 여자친구는 없지. 감자튀김으로 죽어볼래? 야, 내 말 안 말 안 했다. 연다가 시켰어. 오, 누나 항상 왜 친구를 버려. 나는 동생이야. 뭔 소리, 나머지 친구라며. 아, 맞아, 난 연다. 여섯 번째 어나, 연다가? 방금 헤어졌어. 쟤 떨어져 죽었어. 누나가 죽인 거라고, 얼른 살려. 아, 나 같이 할게.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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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갈게. 응, 난 살 거야. 에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게 김블루는 평생 솔로로 살았답니다. 영국 전개. 하하하하. 야, 성광탄 계산이잖아? 돌아온 좀비 모드, 챌린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좀비실을 말려버리는 글로벌 기업 블루 상사에서 드론 박격포 조합을 출시할 예정이다. 드론 박격포란 드론으로 적을 탐지하고 거리를 재어 박격포로 적을 폭파시키는 작전. 감사합니다.